안녕하세요. 차은이다는 흉부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규어 F-PACE 20D 포트폴리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6만 키로 주행했고요.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측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도 보실게요. 본넷 쪽도 쭉 살펴보시면 스톤측 크랙 보이지 않네요. 그 밑으로 범퍼도 쭉 확인해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손상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8.01로 100% 남은 신분크 타이어네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쭉 살펴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폭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유약일 컨디션도 손상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6.76으로 거의 80% 정도 남았네요.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네, 스톤츠 크랩 보이지 않는 상태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 네, 굉장히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한 점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술 전혀 없는 상태에 보여주고 있네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 콕 전혀 없고요.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도석 앞쪽 휠도 네, 손상 전혀 없고요. 대체적으로 내 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매우 좋고요. 운전석과 보도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요. 메르디안 사운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실내 탑승했고요. 주행거리 6만 824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들어가 있고요. 피드시프트,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네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2열 끝까지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매우 잘 되네요. 다음으로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센터패 시야 쪽 보시면 넵이 있습니다. 포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운전석과 보도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스타트 버튼 앞쪽에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요. 이제 가운데 쪽 보시고요. 센터패 시야 쪽 쭉 보실게요. 네, 엠비언트 라이트 쭉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네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고요. 앞쪽에 에어컨 송풍구랑 USB 단자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가잭 있고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바닥에 매트 깔아두셨고요. 가운데는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도 벗겨진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세요. 위쪽 썬너프로 개방감 좋게 2열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쭉 보실게요. 네, 외관 탑 누에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전의 성능 기록뿐 보고 올게요. 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보시면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등속 조인트부트도 치킨 갈라짐 전혀 없네요.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리고요. 옆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서도 보시고 반대쪽에서도 보시면 네, 외관상 누여 보이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네,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네요.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제규어 F-PACE 20D 포트폴리오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컨디션도 매우 좋은 거 확인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